반갑습니다. 반개콩입니다. 자 95119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thought. 대생각이죠. 나는 생각했다. 그 다음 CJ일치. Thought랑 New. 내가 알고 있다고. How to drive. 바꿨으면 How I should로 바꿨으면 되겠죠.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전체가 목적으로 썼네요. 하지만 When I drove out of the parking lot. 운전해서 나갔을 때 파킹락 주차장. 나는 doubted 였어요. 의심. 했는데 weather에 대해서 목적을 했죠. 그래서 I could make it. 그래서 make는 성공. make it. 그래서 수거적으로 씁니다. I made it. 이런 식으로. 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There was you. 도구서. 단수. A dangerous road. 단수 들어갔죠. 위험한 길이 있었고. 어떤 길이냐면. with its hairpin turns 까지. hairpin은 급 커브. 급 커브를 가진 길이 있었고. death. 앞에 나오는 이러한 뭐 hairpin turns죠. 이러한 급 커브들은 twisty. 꼬여 있다. 자. 꼬여 있는데. back and force. 앞뒤로. 자. 앞뒤로 꼬여 있었어요. 자. 아래로. to mountain. 산에. 자. 첫번째 커브에서 나의 심장은 시작했는데. 자. 비팅하는 것을.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빨리. 빨리 뛰다. 자. 빨리 뛰기 시작했고. 쿵쿵쿵쿵. 이렇게 뜻이죠. 자. 그리고 나의 palms는. palms는. 손바닥. 응. 자. 와서. 스웨딩. 진행용 과거. 땀 흘리다. 그리고 슬리퍼리. 미끄러지다. 자. 미끄러지고 있었는데. on the wheels는 여기서 바퀴가 아니고. 여기서는. 운전대. 위에서. 미끄러져서 땀이 나왔고. 그만큼 긴장했단 말입니다. 자. 나는. 크리프. 크리프는 기다 뜻인데. 어. 크리프는 기어갔는데. along with my pus. 그럼 내 발과 함께 기었다. 자. on the break. 브레이크 위에서. 그럼 기단 말은. 천천히. 따라갔는데. 내 발로. 브레이크를 위에 밟고. 자. 로드. 그 길은. doubled. back. so sharply. and dropped. so steeply. 이렇게 썼네요. 자. 더블백도. 여기서는 이상한 표현인데. 굽어지다. 아. 굽어지다. 굽어지다. 라는 뜻이요. 굽어지고. 어떻게. so sharply. 부사가 또. 이렇게 수식해져요. doubled. 자. dropped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so steeply. 하게. dropped 되어져서. 떨어지다. 아. 날카롭게. 너무나 날카롭게 굽혀있었고. 갖고가. 그리고. 떨어진다는 말은. 내려갔는데. 급하게. 자. 급경사로. 돼서. so so dead. even with my pus. 자. 심지어. 자. with. 채로. 그래서 동시동작이에요. 전체사 주의. 자. 나의 발이. on the break. 한 채에서도. 브레이크에 내가. 심지어. 발을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자동차는. was going. 가는 중이었는데. faster. 비교급. dance었죠. 더 빨리. then i wanted it to. 여기서는 go. 생략이죠. 내가 가기 원하는 것 보다. 더 빨리 가고 있었다. when i came out of the curve. 내가 커브에서 나왔을 때. 자. 나는 was in. 있었는데. 어디 있었어요. the outside lane. 외곽 차선. 차선이 있었고. 자. the one. nearly to the side of the cliff. 그래서 외곽 차선 동격이죠. 이게 맨 마지막 외곽 차선은 도로 끝에 여기 있으면은. 요쪽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절벽이네요. 옆에가 절벽. 자. the one. 그래서 원이 받아주는 건 부정 대명사로 lane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차선인데. 어떤 차선. nearly to the side of the cliff. 가장 가까운 쪽이었는데. 절벽. 그래서 가장 가까운. 죽었죠 이제. 자. there was no way. 단수. 거기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데. that. 어떤 방법. i could think of.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전치사 of 썼다는 거. think of 하나로 잡아야 돼요. 동사. 자. to get out of this risky situation. 그래서 투 부정사 부서로 잡았죠. 자. 나오기 위하여. 자. 이러한 risky situation은. 위험한 상황. 그래서. 신기한 게 이게. 고2께. 분위기 신경 문제가 더 쉽고. 고1께 해석이 더 어려워요. 뭐. 답은 쉬운데. 웃기네요. 아까 전에 고2꺼 봤는데. 고2께 사실상. 해석 문제가 더 쉬웠습니다. 분위기 신경은. scary. 무섭고. 당황. 당황 아니죠. 짜증나고. 질투하는. 안도되고. 고마워하는. 지루하고. 무관심. 기쁘고. 만족되어진. 그래서 운전하다 죽을 뻔했다. 참교육 당을 뻔했다. 그래서 1번의 답입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의 위험한 드라이브라고. 소재를 잡았는데. 참교육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를. 우리. 레알. 이거 진심. 레알임. 표정에.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보 운전자의 위험한 드라이브.